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급등주의 안전한 매매 급소자리를 연구하고 알려드리는 이데일리용 급등매매 전문가입니다 최근 신규 상장된 두산 노보틱스가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산 노보틱스도 이 시간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매수 급소자리를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두산 노보틱스 외에도 최근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과연 초급등주 11패턴 매매 기법 중에 어떤 기법을 활용을 했는지 그동안 이 방송을 계속 시청해 오셨던 시청자분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급등을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셨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신규 상장된 두산 노보틱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어떤 그 자리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볼 텐데요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참조를 할 수 있는 기술적 지표가 5일선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연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어떤 자리에서 어떤 거래량이 발생을 해서 급등을 했는지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하실 분들 무료 노란톡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현재 자막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 매매하고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으로 링크가 발송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고요 자 그럼 칠판 강의를 하기에 앞서 잠시 전화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그러면 칠판 강의를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오프닝에 두산 노보틱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산 노보틱스가 상장한 지 채 한 달 전후 되는 것 같은데 두산 노보틱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마치 테마가 형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할 때 과연 재무제표 아니면 주가의 어떤 펀드멘탈 신규 상장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 지표로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은 자 오일선이라고 그랬죠 자 그 종목들이 과연 오일선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오늘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28강인데요 초급등주는 이제 11가지 패턴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11가지 패턴의 어떤 그런 기법으로 급등주들이 이제 탄생을 하는데 과연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5, 2평선을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28강까지 오기 전에 제가 이제 한 10강인가요 5강쯤쯤에 신규 상장주를 하나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죠 자 신규 상장된 종목은 5, 2평선을 정확히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5일을 기다렸다가 자 5일을 기다렸다가 주가가 행방이 5일선 상단에 안착을 하는지 여기서 이제 5, 2평선은 제가 이제 청색선으로 이제 5, 2평선을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자 전문가님들마다 이제 설정되는 색깔이 다 틀릴 수 있는데 보통 5, 2평선은 청색선으로 많이들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20일 2평선은 적색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신규 상장된 종목이 20일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보통 5, 2평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형성이 된다면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면 매수에 가담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한번 보자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5일째 되는 날 시가가 5일째 되는 날 시가가 5, 2평선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상단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그 자리가 약 15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하셨다면 5, 2평선이 이탈하는 날 자 40만원에 매도를 하시면 된다고 이제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로 주가는 고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신규 상장주는 5일째 되는 날 5일선 기준으로 한번 주가를 노려보자 종목을 한번 노려보자 자 신규 상장주가 5일째 되는 날 급등하는 종목이 있고 자 10일 이내에 5일선 2평선에 안착을 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라고 이제 계속 강의를 드렸잖아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런 종목은 그 기준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 5, 2평선을 이탈 시에는 익절을 하자 그죠? 자 그럼 두산 노보틱스를 한번 보자고요 자 두산 노보틱스를 한번 보면은 자 처음에 상장한 이후에 상장한 이후에 어떤 기관이나 그 외국인들이 이제 공모된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래량은 많이 발생했는데 주가가 하향 이탈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두산 노보틱스를 5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5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5일선 하단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5일선 하단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종목이 약 10일이 지나서 10일이 지나서 대량 거래량이 한번 발생을 했죠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이 5일선 상단에 안착하는 상단에 안착하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날이 제가 첫 번째 두산 노보틱스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던 종목이 여기서 한번 이탈을 했어요 여기서 누군가는 매수를 했던 세력들이 여기서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종목이 다시 한번 노란색 음영 이 자리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1차 매수 자리였고 이 자리는 2차 매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가 이제 4만 5천원 7천원 정도 되죠 그 자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듣고 매수를 하셨다면 5일선 추세선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최초의 1차 상승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주가가 약 무려 150%나 이렇게 수익이 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초급등주는 이런 신규주 매매 기법 말고 총 11가지 패턴의 기법으로 상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일 종가예요 전일 종가인데 긴 윗고리가 발생을 했잖아요 긴 윗고리가 발생을 했어요 누군가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누군가 많이 이익 실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거는 오늘 오늘 차트는 제가 이게 어저께 뽑은 자료라서 오늘 모습은 없는데 이 자리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윗고리 안착 기법 윗고리 안착 기법이죠 여기 윗고리가 길게 발생을 했는데 누군가는 많이 이익 실현을 하는 자리에서 자리에서 그 자리에 오늘 안착을 하고 종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두산 노보틱스가 아직도 추세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자세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머티가 최근에 상장을 했는데 에코프로 자회사죠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상반기에 2차전지주로 해서 10만원짜리가 150만원까지가 엄청난 상승을 했던 그룹주잖아요 그럼 시장의 관심은 에코프로 자회사가 새로 생긴 상장한 에코프로 머티에 관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하기 바로 전에 시장의 영업이익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관 물량하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첫날 대량의 매도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기술적 지표를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기술적 지표를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도치는 그 자리를 그 자리를 누가 다 흡수해갔죠? 우리 개인 투자자 우리 위대한 개인 투자자들이 다 물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추세 상승을 해서 이현상을 더 갔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추경 매수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실적도 안 좋다고 그러는데 시조가 4만원짜리가 3일 만에 3일 만에 100%를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급등매매 신규 상장주 매매 기법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셨다면 보세요 이게 첫째 날이잖아요 이게 둘째 날 이게 셋째 날 이게 넷째 날이죠 4일째 되는 날 조종을 보였어요 4일째 되는 날 조종을 보였다가 5일째 되는 날 5일선이 형성이 됐는데 5일선이 나왔죠 5일선이 드디어 나왔어요 5일선이 나왔는데 이 종목을 5일선 상단에 지금 현재 주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직도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포나 세력들이 이 종목을 더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5일선 상단에서 주가가 시작을 한다면 매수에 동참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 종목이 어떻게 됐죠? 그 종목이 그 자리에서 어저께 26% 어저께 전일 26% 갔고 오늘 오전의 모습인데 오늘도 약 7%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틀 만에 약 3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급소 자리가 급소 자리가 전일 종가 금요일 전주 금요일 종가였다는 거죠 이 종목도 오늘 이렇게 양봉이 모습으로 종가를 맞췄죠 그러니까 5일선 신규주 종목은 5일선 1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어떤 흐름으로 가나 볼까요? 최근에 신규 상장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컬리타스 반도체 종목인데 회사 이름에서도 나와 있어요 반도체 종목이라고 그랬던 종목이 추세 하락을 쭉 하고 있다가 5일선 오죠? 5일선 오는데 최근에 이틀 동안에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이틀 동안에 5일선에 안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5일선 매매기법으로 만약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날 2만 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매수를 하셨다면 매수를 하셨다면 며칠 만에 약 30%라는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처음에 상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업이 어떤 재료가 좋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두산 노보틱스도 그렇지만 두산 노보틱스 하면 향후 어떤 노보 사업이라든가 미래 가치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그런데 첫날부터 만약에 그 종목을 매매를 하셨다면 굉장히 큰 열흘 만에 큰 손실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5일선의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안착하는 그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라는 거죠 최근에 반도체 종목도 에이지 그랜드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한 번 계산을 해보세요 11월 13일 날 했죠 이게 첫째 날, 둘째, 셋, 넷, 다섯 이게 5일째 되는 날이에요 5일째 되는 날 뭐가 나오죠? 여기 보면 5일선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5일선이 그런데 주가의 캔들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주가의 캔들은 6일째 되는 날부터 5일선 상단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5일선 상단에 있고 7일째, 8일째, 9일째 되는 날은 또 대량의 거래량이 한 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발생된 게 뭐죠? 그러면서 윗고리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신규 종목이 5일선에 안착을 했는데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윗고리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윗고리에서 그 다음 날 윗고리에 안착하는 윗고리 안착 기법의 캔들이 만약에 흐름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죠? 그 자리 방금 설명드린 자리가 여기였는데 이날 시초가가 보세요 5일선이 지금 여기 보이시죠? 보이고 윗고리 안착 기법에 적용이 됐어요 적용이 됐어요 만약에 이 종목을 이날 4만 원대 매수를 하셨다면 그 다음 날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에 5일선에 안착을 하면서 며칠 만에 주가는 40%나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신규 종목을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매매 기법을 적용을 해서 이런 수익을 내시라는 거죠 다른 종목 하나 더 볼까요? 바이오 관련주인데 큐로셀이에요 큐로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상장한 이후에 3일 만에 거래량이 들어왔죠? 3일째 되는 날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5일선의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5일선의 흐름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주가의 캔들은 5일선 하단에 있는 횟수보다 5일선 상단에 있는 횟수가 더 많죠? 더 많아요? 5일선 상단에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부터 이 큐로셀이 오늘도 좀 상승하다가 오일선 근처에 있는데 5일선 신규 상장된 바이오 회사하면서 5일선 상단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한싹이라는 보안 회사를 한번 볼까요? 한싹이라는 보안 회사도 5일선 따라서 쭉 하락하고 있던 종목이 어느 날 21선하고 이격도를 좁히면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죠? 일단 거래량이 중요해요 대량 거래량이 중요한데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5일선 상단하고 21선 상단을 동시에 안착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종목을 신규주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이날 19,400원이었죠? 종가가 이날 매수를 하셨다면 바로 그 다음 날 26%라는 놀라운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은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20%죠? 왜냐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은봉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EC를 하는 그런 자리 두산 노보틱스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보자고요 최근에 이 종목은 이민정책 그러니까 정책주를 지금 엮이는 분위기인데 한번 보세요 최근에 상장된 이후로 주가가 5일선 따라서 쭉 빠지던 종목이 5일선 어디 있죠? 5일선은 여기 하단에 있는데 5일선 상단에 안착하는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잖아요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시세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신규주 5일선 매매 기법으로 접근을 했을 때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5일선 상단에 안착한 자리가 2만 원이죠? 저런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3, 4일 만에 약 30% 상승을 하는 모습이죠? 단기에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신규주 종목은 다시 한번 정의해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단순한 매매 기법을 적용을 하시면 바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판 강의를 마치고 HTS 강의를 할 텐데요 HTS 강의에서는 초급등주 바닥 탈출 기법 그리고 풍선 기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그동안 제 방송을 계속 시청하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 부분들을 한번 잘 짚어보도록 해보세요 11가지 패턴 매매 기법 중에 바닥 탈출 기법이 있죠? 우리나라 양대 지수가 9월달하고 10월달 굉장히 하락폭이 깊었잖아요? 그러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보통 이 121선을 기준으로 121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하향 이탈을 한 종목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바닥을 탈출할 때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이 121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한번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매집산을 만들고 아니면 재료가 강해서 바로 121선을 돌파하면서 매집산을 만드는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바닥을 탈출한 이후에 매집산을 기준으로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121선에 안착하는 종목들을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주가를 제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렴하다는 표현은 이 121선을 제가 보통 바닥이라고 기준을 잡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만약에 손실을 봐봐야 얼마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풍선기법은 뭐죠? 풍선기법 같은 경우는 보통 상승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최근같이 주가가 하락장이나 주가가 횡보를 보일 때도 그런 종목들이 가끔 나오는데 풍선기법은 보통 상승장에서 많이 나와요 주가가 1차 상승을 해요 이렇게 1차 상승을 하고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횡보를 보이다가 볼린저밴드를 이런 풍선 모양을 끌고 오죠 그러면서 풍선 통로 상단, 상단과 하단으로 나뉘는데 상단에서 주가가 캔들이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만약에 상단에 안착하는 종목이 있다면 여기서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라고 만든 기법이죠 그동안에 본 강의에서 포스코 홀딩스나 아니면 포스코 인터내셜이나 이런 종목들이 100%, 200% 간 자리가 다 바로 이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전화한 말씀 듣고 HTS 강의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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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그러면 칠판 강의에 이어서 HTS 강의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홍보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무료 노란톡방이 있어요 무료 노란톡방이 있는데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매매하고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 링크를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자료집을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동안에 올해 특히 올해는 굉장히 수많은 테마가 많이 형성이 됐잖아요 테마가 한번 형성이 되면 그 가운데 종목들이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 이상 이렇게 대체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대장주 잡는 방법 그 자료집을 아낌없이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테니까 누란톡방에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가상화폐를 설명을 하면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대표 코인이죠 비트코인이 지금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5천만 원을 찍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까지도 지속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라고 했던 종목인지 우리 기술 투자잖아요 우리 기술 투자예요 이 우리 기술 투자를 한번 보세요 우리 기술 투자를 보면 지난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닥 탈출 기법 여기죠 121선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일단 1차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주가는 꾸준히 5일선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5일선 따라서 꾸준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단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워요 그러면 지지 라인을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지지 라인을 제가 어떻게 설정을 하냐 저 지난 강의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두 번째 바닥을 탈출할 때 들어온 거래량 말고 나중에 한번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온 윗고리를 기준으로 윗고리 고점과 그날 종가를 설정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그 이후로 주가가 지금 윗고리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을 추세로 봤을 때는 결국은 12월 이후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설명을 드렸던 게 갤럭시아 머니트리였죠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여기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여기서 윗고리가 발생했죠 여기서 윗고리가 발생을 했을 때 윗고리가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라인을 잘 설정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라인을 제가 거 드렸죠 윗고리하고 당일 종가 그러면 당일 종가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당일 종가 기준으로 한번 보면 이 주가가 그날 이후로 한 5일 동안 굉장히 좀 수익을 줬죠 수익을 줬다가 이제 조종에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그 얘기죠 조종에 들어갔는데 주가가 어디서 지지받나 보세요 이날 말씀을 드린 이후로 주가가 한 3, 4일 상승하다가 매집사한 비슷한 모습을 만들었는데 주가가 지지받는 모습은 자리는 바로 제가 라인을 거는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약 6,000원 자리죠 그러면서 지금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어떤 모습을 만드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눈에 확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직 눈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번 보면 볼린재밴드를 쭉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 이런 동그란 풍선 모양을 만들고 있죠 풍선이 지금 약 7, 80%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완성이 돼 있고 지금 주가의 현재 위치는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상단에 그럼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수목금 아니면 다음 주 월 화요일까지도 충분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지난 강의 시간에 교육주 하나 추천을 드렸죠 교육주를 설명을 하면서 비상교육 이날이 화요일이었어요 정확히 11월 21일이었죠 지난 화요일 날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뭐였죠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바닥 탈출 기법으로 탈출을 하고 있다 바닥 탈출 기법은 뭐죠? 121선 검정색 라인이 121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21선을 기준으로 이런 매집산이 있다 그렇죠? 매집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결국은 이 비상교육이라는 종목이 바닥을 탈출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못했죠? 그러면서 어느 날 매집되어 있는 주포들이 이걸 끌어올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저런 매집되어 있는 모습이 나온 이후에 나온 이후에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바닥을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바닥이 탈출이라는 의미는 아까 오프닝 칠판 강의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는 주가가 굉장히 싼 자리다 저렴한 자리다 드디어 바닥을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 5천 원짜리가 지금 일주일 사이에 6,500원까지 갔었죠 그러면서 약 30%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윗고리가 계속 나와요 윗고리가 왜 계속 나오느냐 한번 보세요 윗고리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주가를 이렇게 당겨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지난 2월에 주가가 형성이 된 그 자리를 기준으로 쭉 끌고 오면 그 자리가 바로 매물대라는 거예요 매물 때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 화요일 날 제 강의를 듣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일단 30% 상승했을 때 30% 상승을 했을 때 일단 수익 실현을 하시고 좀 챙겨놨다가 다음에 어떤 모습을 만드는지 11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에 이 주가가 과연 풍선 기법을 만들지 아니면 윗고리가 지금 두세 개 발생을 했는데 윗고리 안착 기법으로 갈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까 칠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풍선 강의를 한번 볼까요? 풍선 강의가 아니라 풍선 기법 풍선 기법을 보면 대한통운이라는 종목 CJ 대한통운이라는 종목은 굉장히 주가가 무겁고 무겁고 잘 가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죠? 택배회사다 보니까 잘 가지 않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잘 보세요 이 종목을 잘 보시면 매집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법으로 매집이 돼 있었죠? 어떤 기법으로 매집이 돼 있었냐면 지난 8월에 121선 상단에서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었죠? 풍선 모양을 만들면서 매집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통로가 쭉 나왔는데 통로가 나오죠? 자 그러면서 거래량이 상단에서 이렇게 한번 두 번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군가는 이 CJ 대한통운이라는 종목을 약 7만 5천원에서 8만원대에 매집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매집을 해놨는데 자 그날 이후로 이제 9월달하고 10월달에 지수가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조종을 보였는데 자 매집은 돼 있어요 풍선 기법은 반드시 누군가 세력이 매집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역풍선 기법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단으로 자 역풍선 기법이 생겨요 자 하단으로 역풍선 기법이 생겨요 일단 이 상단 앞전에 이 종목을 매집한 세력의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죠? 자 역풍선을 만들고 나서 통로가 나오죠? 이제 여기서 자 통로가 상단하고 하단이 있는데 자 하단에서 주가 캔들이 형성이 돼 있지 않아요? 지금 CJ대한통운이 이 상단에서 주가의 캔들이 형성이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진짜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서부터 잘 보고 있는데 거래량이 들어오죠? 자 그러면 앞전에 대량의 매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여기서 추경 매수에 동참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앞전에 매집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시에 8만 2천원, 8만 5천원의 매수를 하셨다면 그 이후로 지금 며칠째 가고 있죠? 약 8일째 주가가 우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그 얘기는 이 대한통운이라는 주가를 현재 주가로 움직이는 세력들이 이미 여기서 풍선 모양을 만들고 매집을 1차적으로 했었고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옆풍선 모양으로 주가를 밑으로 뺐다가 돌리는 자리거든요 이런 모습을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풍선 기법으로 지금 보면은 국제약품이 중국 페레엄 관련주로 1차적인 상승이 한 번 있었죠? 자 1차적인 상승이 한 번 있었는데 자 무슨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자 둥글둥글한 풍선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자 둥글둥글한 풍선 모양을 만들고 최근 이틀 동안 월요일하고 화요일 이틀 동안에 주가는 상단에서 지금 거래량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건 오늘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국제약품이 어떤 초급등 풍선 기법의 통로 상단에서 지금 주가에 현재 위치하고 있다 옛날에 그전에 루니지라든가 한미반도체 포스코 인터내셔널 몇백 프로 갈 때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국제약품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량주는 그렇게 안 움직이던가요? 자 우량주도 다 그렇게 움직였죠 자 한번 보세요 자 LS전선 아시아가 이제 뭐 저기 최근에 사명을 변경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것까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자 이 종목을 봤더니 풍선 기법을 만들고 있었어요 자 거래량이 지난 10월달에 대랜 거래량이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서 1차적인 상승을 해요 자 1차적인 상승을 하면서 잠깐만요 화면이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차적인 상승을 이렇게 해요 자 1차적인 상승을 하면서 주가는 기관들은 바로 이제 이런 주포들은 바로 보내지 않고 이런 급등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무슨 모양이 보이시죠 여러분 자 포스코 홀딩스도 이 자리에서 100% 상승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3만원짜리가 저 자리에서 200% 상승했던 자리 제가 이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자리인데 자 그러면 풍선 모양은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거는 이 상단에 안착을 하는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추적을 해보세요 자 어느 날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이 상단에 안착하는 거래량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LS전선을 이날 매수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자 이날 만약에 12,000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 그 다음날 12% 뭐 오늘까지 약 12,000원에서 3일 만에 지금 14,000원까지 와 있죠 자 추세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자 아까 그러면 그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 바닥 탈출 기법 그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는데 한번 볼까요 바닥 탈출 기법 자 바닥 탈출 기법을 보면 자 메가의 메가의 Cs죠 바이오회사인데 진단기 회사죠 자 이 종목이 바닥을 탈출하는 그 바닥을 탈출하기 전에 121선을 기준으로 어떤 모습을 만들어 놓는지 한번 보세요 자 121선을 한 번에 뚫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런 매집살을 만들잖아요 한 번 만들고 두 번 만들면서 조정을 보였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거는 이제 121선에 완전히 붙여놨다는 거예요 3,200원에 그죠 그러면 바닥을 탈출할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 그죠 121선을 기준으로 하단에서 하단에서 지금 매집산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매집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매집산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121선에 붙여놓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자리는 지금 이 주가의 제일 저렴한 자리가 될 수가 있다 그죠 바닥이 될 수 있다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바로 상한가가 날아갔죠 그리고 오늘 약 6,7%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노란색 의명 표시해 놓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약 40%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종목이에요 툴젠이라는 종목을 볼까요 툴젠이라는 종목을 봐도 거래량은 여기 있어요 거래량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이 바닥을 탈출을 못했다 그죠 바닥을 탈출을 못했다 거래량만 발생을 하고 바닥을 탈출을 못했다 거래량이 앞전에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꾸준히 매집을 해왔다는 거예요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아까 종목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밑으로 한 번 더 뺀다고 그랬죠 밑으로 뺄 때 이런 옆풍선을 만들어요 지수가 좋을 때는 우상향하면서 풍선 기법을 만드는데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주포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하기 위해서 밑으로 빼죠 밑으로 빼면서 이런 풍선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통로가 나올 때쯤에 통로가 나올 때쯤에 주가의 캔들 위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통로 옆풍선 기법이 통로 상단에 위치하면서 지금 121선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4만원에 3만 9천원에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매수 급소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툴 제이란 종목을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약 2, 3주 만에 4만원짜리가 지금 7만 6천원까지 와있죠? 앞으로 추세 상승이 더 지속될 것 같은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게임주 한번 볼까요? 게임주는 지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드래곤플라이라는 게임주예요 드래곤플라이라는 게임주가 거래량이 어디서 발생했나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121선이라는 엄청난 벽을 한 번에 뚫지 못했죠? 그러면 대량 거래량이 3일째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잠깐만요 3일째 보이는 모습이 들어오는데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이런 121선을 뚫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런 매집산이라는 거예요 매집산 그렇죠? 그러면 이런 종목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고 매집이 잘 되어있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일단 매집이 되어있어요 그런 종목이 어느나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121선에 안착하면 매수하는 거죠? 자 121선에 안착을 했어요 드디어 안착을 했어요 그게 이제 동전주인데 약 580원에 안착했죠? 만약에 이 종목을 바닥 탈출 기법으로 접근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셨다면 매수하셨다면 지금 약 30-40% 수익이 나 있다는 거예요 넷마블이라는 게임즈도 한번 볼까요? 다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넷마블이라는 종목을 주포들은 언제 매수했을 것 같아요? 지난 9월 달에 이미 매집을 끝내 놓은 것 같죠?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121선을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이런 매집샷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편집을 해놓고 매집이 되어있기 때문에 121선만 안착을 하면 매수를 하겠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보세요 121선을 완전히 붙여놨죠?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딱 돌파를 하죠? 돌파한 자리가 4만 2천원이었다는 거예요 4만 8천원이죠? 4만 8천원 그러면 이 종목이 과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을 매수했다면 넷마블이라는 종목이 게임즈 실적이 최근에 많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바로 8% 그러면서 지금 4만 8천원에 매수한 게 지금 약 6만원까지 와 있다 그죠? 아직도 추세가 5,6선 따라서 쭉 우상해하는 지금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종목은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카페24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카페24라는 종목을 보면 이 종목을 봐도 이 종목은 이 종목은 121선을 한 방에 뚫었죠? 대리양이 얼마나 재료가 좋으면 얼마가 재료가 좋으면 121선을 한 방에 뚫는 거래량이 발생했죠? 그러면 어떤 바닥을 탈출할 때는 뚫은 다음에도 매집산의 모습을 만든다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한번 뚫고 나서 이런 매집산의 모습을 보이면서 121선 기준으로 매집산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산의 모습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어느 날 거래량이 들어오죠? 12,000원 정도에 들어왔는데 이 종목은 121선 상단에서 매집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12,800원 이 날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셨다면 지금 12,000원짜리가 지금 18,000원 찍고 지금 약 17,000원 돼 있죠? 약 4,50%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지금 핫한 테마가 반도체 관련주인데 제주 반도체 한번 볼까요? 제주 반도체 역시 제주 반도체 역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제주 반도체 역시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카페24처럼 이 종목이 반도체가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121선을 한 방에 뚫었죠? 121선 한 방에 뚫었어요 그러면서 바로 조종을 보여요 세력들은 이 종목을 충분히 충분히 자기들이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누르면서 누르면서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매집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종목을 매수하는 포인트는 매집산이 121선 기준으로 상단에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단에서 형성이 된 것보다 강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들어온 날이 언제죠? 지난주 수요일 11월 15일이었어요 거래량이 들어오죠? 그 날 종가가 4,800원이었는데 그런 자리 또 들어왔죠? 거래량이 5,000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셨다면 자 보세요 이 종목이 5,000원짜리가 지금 7,400원 찍고 50%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죠?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저기 타이어 관련자 좀 볼까요? 자 우리 시장에서 보면 한국타이어나 넥센타이어 여러가지 타이어 회사들이 있는데 자 타이어 관련 회사들은 그렇게 잘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실적이 좋고 기업이 가치가 좋게 평가된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있어도 타이어 관련자들은 굉장히 잘 안 움직이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근데 금호타이어는 어떤 모습을 한번 보였나 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금호타이어라는 종목이 금호타이어라는 종목이 여기서 풍선 모양을 만들면서 매집을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풍선 모양을 하면서 이런 매집의 모습을 보였는데 매집의 모습을 보였는데 분석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안 들어왔죠? 아까 두 가지 종목 설명을 드린 것처럼 비슷한 패턴으로 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지수 하락을 이용해서 하단에서 이런 옆풍선을 만든다는 거죠 하단에서 옆풍선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봐야죠 이날 기준 4,300원을 기준으로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4,300원으로 봤더니 옆풍선 모양을 만들고 거래량이 들어왔죠 자 그러면서 뭐가 발생이 됐어요? 자 앞에 풍선 기법이 있었고 지수 하락을 이용해서 옆풍선 기법이 있었는데 옆풍선 기법이 있었는데 드디어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자 122선에 안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4,800원 자리가 앞전에 매집이 없었다면 이 122선을 돌파했다고 바로 매수하는 그런 뭐 이런 건 잘못된 판단인데 이런 옆풍선 모양을 만들면서 매집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800원에 안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는 타이어 금호 타이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이런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한 2,30% 상승을 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매수 급소 자리 이런 자리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이 종목은 아직 움직이지 않는 종목 움직이지 않는 종목 반도체 종목인데 예스티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예스티라는 종목을 보면 자 이 종목은 보면 반도체 종목인데 여기서 보면은 8월 29일 8월 8,9월 달에 8,9월 달에 매집하는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강하게 눌러야 한번 밑으로 쫙 누르죠 자 화면이 갑자기 지지직거렸는데 다시 한번 삭제하고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엄청난 하단 옆 풍선을 만들고 블린저 밴드를 쭉 통로로 끌고 가고 있었죠 자 끌고 가고 있어요 자 끌고 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통로를 끌고 오는 자리에서 121선에 안착한 자리 거래량이 실린 자리 그게 15,000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앞전에 매집된 모습을 보고 그럼 이 종목이 지금 그 자리에서 오늘 어제 15% 오늘 약 4% 이틀간에 20% 상승을 했는데 지금 바닥을 탈출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많은 설명을 드렸죠 이 종목들이 다음 주에도 어떤 상승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